일요일로도 뭐 보시죠? 엄마의 봄날 봐야죠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0분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 따뜻한 삶이 있고 때론 웃음이 빵 터지는 햇살 같은 방송입니다 엄마의 봄날 함께 하실 거죠? 꼭이요 힘들지? 힘들기 사라지 어머니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5년이 5년? 5년? 아 이거 봐봐 굳은 살이 베리셨네 진짜 모르 모르 짓고 다니니까 눈빛이 어머니 벌써 옷 갈아입으셨어요? 내가 올지 구한 게 참김이 보여줬어요 여기가 올지 구한 게 참김이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저와주셨어요? 많이 좋아졌어요. 엄마의 봄날이 대박 나겠다.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. 물리치료기. 물리치료기 있잖아. 붙여놓고 하는 거. 엄마한테 뜯어보세요. 이거 19절 박사가 내한테 선물해. 나한테 선물해. 제발. 내가 친구지 박사. 날 할 줄 모르겠는데. 내가 결차 줄게. 줄게. 고생. 이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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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않는건 Brent 뭐, 찌르는건 예예, 빈친데 찌리찌리줄 알아놔 뭐에요? 찌리찌리하는건 찌리는건 이거 알 줄 알아놔 수술한지 얼마 안 됐거든 천천히 올릴게요 이거 치료하고 나면 다리가 많이 시원해 시원하더라구 내가 끝났고 우리 할배 어깨 해줘 이렇게 여우 하면 좋을 것 같아 봐라 나오고 있는가 꽃은 3개 4개 있고 느낌 오면 얘기하세요 어? 알았다 골고루 아프다 저벨을 콕콕 찌린다 소리 그래야 그 근육이 풍는 거지 나랑 낮에 그렇게 싸움을 해도 내가 좋습니까? 좋다고 하냐 안하냐 늙다 이러면 어떨 때는 뭐 싸움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서로 굽기도 하고 거기 인생살이야 이거 웃기 웃기 잊지 잠시만 신세 흥 하하하하